너한테 듣고 싶은 게 있어. 자장가 불러줘. 샤워할 때마다 노래하는 것처럼 하면 잘 흘러갈 거야. 자, 준비하고. 하나, 둘, 셋. 뭐야, 가사가 왜 그래? 못 일어나게 푹 재워버리게. 자장가는 취소야. 대신 이걸로 해줘. 잘 자라는 인사로. 잘 자라는 인사해주세요. 부탁합니다. 떼쓰고 버티기에는 밤이 짧아. 잘 자. 굿나잇. 아, 그런데 자다가 네 자장가 생각날 것 같은데. 아무튼 갈게. 안녕.